많이 알고 공부해야지만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봐야지만 제대로 비판할 수 있고 제대로 비판할 수 있을 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이제 10만을 넘기고 나서 좀 이제 뭔가 새로운 것도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고작가와 신박사의 세상 읽기 왜냐하면 저희가 책 얘기를 같이 했지 고작가님이랑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뼈와대 할 때는 이런저런 얘기 같이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각자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랑 고작가님이랑 얘기를 오지게 많이 하거든요. 그걸 그냥 했던 거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고작가와 신박사의 세상 읽기 고신세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세상 이슈 뭐 뭐랄까 그 다음에 사회 현상에 대해서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해볼 생각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여러분 의견도 되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좀 보고 싶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시즌으로 뭘 하고 싶냐면은 10개 정도 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뭐 저희가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가 보고 읽는 게 있고 듣는 게 여러분보단 많거든요. 듣는 게 있어갖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포스트 코로나 특집 해갖고 에피소드 10개 정도 고작가님이랑 저랑 왔고 다 짜놨어요. 이거는요. 워낙 그 다음에 자주 보고 그 다음에 고작가님 외신도 많이 보고 하니까 좀 다양한 방면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작가와 신박실의 신박실의 신박사의 세상 읽기 세상 읽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뭐가 바뀌나 첫 번째 이제 한 제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의료도 해놨고 막 에피소드 비즈니스도 여러 개고 해놨는데 제가 일바로 정한 게 채용이에요. 채용. 채용. 그냥 이거 먹고 사는 문제고 누군가 인생에서 솔직히 입시보도 더 큰 문턱이거든요. 그 최근 3월 그 고용 통계 나왔는데 아 이런 거 좋아. 뭐 망가졌죠. 이게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로 마이너스 한 20만 정도 되거든요. 진짜 심각하네. 10년 10년 만이에요. 그리고 고용률이 10년 만이면 딱 그거죠. 서프라임 때 그때보다 더 심각한 거죠. 저는 10년 7개월 만일 거예요. 그리고 고용률도 60% 깨지면서 7년 만인데 이게 3월 고용이니까 4월은 또 어떻게 나올까. 그러니까 제가 왜 채용을 집었냐. 그러니까 뭐 어느 회사마다 좀 공채 시즌이 다르고 전반기도 있고 후반기도 있고 채용이라는 게 특정 구간에 많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대기업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퍼져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게 에코로 메아리로 퍼져갖고 지금 못한 사람들이 내년이나 한 사이클 뒤에 해야 되는데 그때는 원래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합쳐지면서 그때 지옥문이 열려서 지금은 안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고용이 힘든 분야 자체가 대면 서비스 혹은 세계화와 관련된 그런 건데 지금 여러 가지 추세를 봤을 때는 일단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는 것도 예매한 게 언제가 종식이냐. 기본적으로 치료제랑 백신이 안 나오면 종식됐다고 말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대면 서비스의 회복도 덜 됐을 거고 저만 하더라도 제가 해외여행 많이 가잖아. 안 가. 갈 생각을 못하겠어요. 못 간다. 어떻게 뒤질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인적 교류가 많아지는 건데 담은 건 그런 게 적어지거든요. 원래 진짜 고 작가님은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형수님이랑 고 작가님은 정말 없어도 해야 되는 게 세계여행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나는 어디다 가치를 두냐. 경험에다 가치를 두겠다. 다른 사람들은 뭘 사고 소비하고 그러겠지만 고 작가님의 가족은 해외여행을 경유를 해서라도 어떻게 갔거든요. 경유 정말 자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걸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이 가족이. 가장 우선순위였는데. 왜냐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면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종식이 언제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당연히 코로나 확진 수가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의 어떤 그 2019년의 경제 특히 대면 서비스나 세계화에 관련된 뭐 여행이나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 것이 원산 복구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것이 좀 약간 한의적이거든요. 꼬리가 엄청 길 거예요. 그렇다면 회복됐을 때 고용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거가 너무 심각한 게 뭐냐면 일단은 제가 정확하게 대기업의 기준을 이제 저희가 그거 뭐냐 매출 시총 1조라고 보면은 저는 대기업 관계자는 몰라요 잘 오너급에서는. 그런데 제가 아는 분들은 다 중견기업의 오너예요. 재벌 2조거나 이런 분들도 되게 어저껏 우리 만났잖아요. 회의를 했잖아요. 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 이분들이 명분을 얻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노동법이 강한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스펙트럼이 있으면 되게 강한 축에 독일 대한민국 이런 데가 강한 나라 선진국 중에서 미국 이런 데가 약한 나라고 해골하기 힘들지. 해골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거는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지. 무조건 여러분 항상 옳고 우리는 기업가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그냥 뭐랄까 이런 약자들을 고려했을 때 생태계를 고려했을 때 그게 좋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어떤 경제 산업 역사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정부가 엄청난 세제 혜택을 대기업한테 줬단 말이에요. 중견기업들이랑. 왜? 여러분 시료세, 시료법인세를 보면 우리나라가 20% 안팎인데 그게 뭐냐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높아야 될 것 같아요. 낮은 데가 많아요. 왜? R&D 투자를 하면 공제를 받아요. 그래서 시료법인세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R&D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유도를 또 해야 돼요. 그럼 또 어떤 분들이 이럴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럼 이 미친 새끼 저기 조금네. R&D를 하고 있다니까요.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거기에. 왜? 그래야 겨우 수출을 할 수 있고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뭐예요? 그전에는 이렇게 해고하기가 되게 어렵고 구조조정하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지금은 제가 다 들어봤거든요. 지금은 아 월급 나와서 고맙다. 월급 나와서 고맙다. 그냥 안 잘려서 다행이다. 이런 분위기가 강하고 코로나라는 공공의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조조정하기가 너무 쉬워요. 일단은 채용 아무 데도 안 하죠. 옛날에 채용 안 하면 압박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뭐라 그래요? 왜 채용 안 하냐. 대통령이 막 전화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채용 좀 해라. 그다음에 이제 정부 국회의원들이 압박을 넣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쌍욕 딱 쳐먹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만난 분은 의사결정권자인데 자기네 회사는 3,400억만 손해를 봐서 천만다행이고 회복이 되면 3,400억 손해로 끝나겠지만 회복이 안 되면 뭐 길게 되겠지만 자기 친구들한테는 말도 못 건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채용은 이번 기회로 그다음에 다시 그럼 다 V자 반등이 되냐. 원래대로 유전자가 바뀌었기 사회적 유전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절대 원래대로 안 돌아간다니까요. 절대 원래대로 안 돌아가서 공채가 싹 사라질 거고 비대면 면접 이런 게 많아질 거예요. 비대면 면접. 왜 중국은 여러분 되게 심각하잖아요. 중국 다 숫자 조작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말도 안 돼. 어떻게 10명이 나와 중국에서 지금. 나는 중국 조작인 거라고 나만 그렇게 생각했겠어?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1, 2주 전 뉴스에 그거 나왔잖아요. 시체에 1,000명 숨겼다. 스케일도 커.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코로나 확진이나 사망자 숫자가 정확한 데는 크기 드문데 대한민국 정도? 중국은 유독. 그래서 이게 외신 읽어보면 여러 추적자들이 있잖아. 그래서 보니까 언론과 상관관계로 코리레이션 찾은 거지. 그리고 거기 지역 지도자가 잘렸을 때 상관관계 보니까 이상한 게 되게 많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되게 심각한 건데 중국에서는 땅덩이가 크잖아요. 땅덩이가 큰데 코로나 때문에 면접을 볼 수는 없으니까 비대면 면접이 생기면서 오히려 혁신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채용에서 비대면 면접이 엄청 많이 늘어날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 기업은 저희가 회사를 해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채용이에요. 그러니까 구글이 맞았어요. 채용이 8 애프터 트레이닝은 20밖에 안 돼요. 쉽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안 되진 않지만 채용을 잘하는 게 고용주 입장에서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기업은 일반 공채가 효과가 없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필터링으로는 인재를 뽑을 수가 없고 미친놈을 걸러내는 거지 필터링으로는 인재를 뽑을 수 없다는 걸 다 인정을 했고 지금 비대면 면접으로 가면 이런 부대 비용들이 다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대관도 했어야 되고 사람도 착출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줄 서는 사람 면접비 이런 것도 줬어야 되는데 이런 게 다 낮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더 이 사람이 인재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데 더 쏟아부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학점 토익 점수 이런 베스트 데이터 여러분이 충분히 어떻게 평균 회기가 아니라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는 내가 여러 번 했을 때 노이즈가 튀어나오면 그걸 내 스펙으로 삼겠다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안 먹히는 시대가 올 겁니다. 안 먹히는 시대가 올 거예요. 제가 그래서 월요일날 나오는 인생탐구 강의 중에 하나가 행운에 속지 마라를 쭉 설명했었는데 그 평균 회기는 행운에 속지 마라 자세히 보시면 되시고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경력자 중심으로 더 활발하게 움직일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원래 이제 신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예전부터 해왔었잖아요. 되게 주차장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 친구들이 되게 너무 가여워. 가여운데 너무 가여워 죽겠어. 지금 더 가여운 게 뭐냐면 그때 우리가 책에 나왔나 예일대학교 학생들 연구한 게 있잖아요. 그 졸업생들이 처음 사회에 진출했을 때에 그때의 경제 상황 경제 상황이 평생 영향을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20년도에 처음으로 취업을 하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몇 중고가 걸린지 몰라요. 그게 한 해 두 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통계적으로 뽑아버리면 평생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거를 뭐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조금이나마 그런 시대의 불운이 평생 가지 않을 수 있는 형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너무 가여워. 나 그 친구 생각하면 눈물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위로가 아니에요. 더 각성시켜갖고 너네 이렇게 살면 진짜 뒤진다. 병신된다. 이걸 말해줘야 돼요. 위기의식을 몇 번 더 높여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는 그 친구들의 부모도 지금 올바루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교수도 줄 수도 없고 이 친구들이 알아서 깨우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프로세서는 필터링 프로세서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기업이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어요. 인재 뽑기로 걸러내기가 아니라 뽑기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공교육이라는 시스템에 최적화되어 있는 애들은 뭘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광과장님 만나고 갔는데 이 친구가 진짜 인재거든요. 엄청 고민을 많이 해서 제가 여기서 뜬구름 잡는 소리는 제가 좀 1층을 놔줬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망한다. 이거는 좋다. 이건 아니다. 이걸 내가 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너무 심각한데 미친 개새끼들이 진짜 사탕발림하는 새끼들도 많고 대학의 본질도 모르면서 대학 교육에 대해 얘기하는 애들도 많고 채용 근처에 가본 적도 없으면서 채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애들도 많고 너무 그냥 꼴 빨리려는 척추에다가 이거 진짜 빨대 꼽아갖고 골수까지 뽑아 먹으려는 새끼들이 여기저기 너무 많아요. 그냥 사기야. 그러면서 괜찮다 그러고 그다음에 세상 탓하라 그러고 아니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터진 걸 누구 탓해야 되는데? 지금 박쥐 탓하려고 했는데 박쥐 탓하기는 쉽지도 않아 지금. 그러니까 무슨 뭐 박쥐에서 나온 건 맞지만 맞아 맞지만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누구 탓하냐 이거예요. 종관 선이가 누투를 누굴 탓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계속 이런 업앤다운이 있을 건데 그냥 세상은 힘든 거거든요. 세상은 힘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구라치는 애들도 너무 많고 사기치는 애들이 너무 많아.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저희도 이제 당연히 이런 시대 이런 시국에 이런 위기를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도 신박사님이랑 정말 힘들게 같이 고민하고 일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얘기해보니까 채용이니까 이제 사회 2020년 첫 발을 띠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평소에 어떤 갖고 있는 위기의식의 몇 배를 이렇게 생각해야지만 지금 이거를 이 바닥에 살아남을 수가 있지 아니면 이런 거대한 그냥 그 쓰나미에 휩쓸리는 거야. 그럼 5년 10년 후딱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 작가님 말씀 정말 새겨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고 작가님이 한 2년 동안 체인지 업무를 되게 집중해서 보시고 채용도 몇 번 하시고 대개 인사도 책임을 하시면서 출판부터 채용뿐만 아니라 고 작가님은 번역가라든지 이런 프리랜서들이랑 계약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실력자 비실력자가 냉정하게 구분되는 거 보면서 이게 어설프게 스펙만 갖고 있으면 진짜 가평 잣대는구나 이걸 고 작가님은 누구보다 그 현장에서 돈을 주는 입장에서 보셨거든요. 그게 위기 때는 사람들이 또 경계심이 높아지잖아. 그러니까 잘나갈 때는 돈이 좀 새어나가도 뭐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 그래.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 위기 때는요 돈 한 푼 아끼려고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효율을 효율을 하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옥석을 가리는 거야. 돈 세워나는 걸 막는 거야. 그러면 뭐냐면 특히 사람을 사람을 우리가 고용하거나 사람과 같이 비즈니스 할 때도 옥석을 그 전보다 철저하게 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예전에는 이 정도 잣대였다가 이제는 이 정도 잣대 이 정도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 얘기 했을 때 나한테 지랄하는 새끼들도 많았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뭔데 네가 뭐 회사생활 얼마나 했다고 채용을 말하니. 그때 그 맥락에 맞지 않았어? 그 새끼들 뭐냐면 그거야. 그런데 내가 이걸 예언 왜냐하면 나는 관계자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내가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공채 없어진다고 내가 혼자 주창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립동어리 했지. 되게 오래전부터 내가 이걸 주창을 했어. 공채 없어질 거라고. 왜? 아니 안 한다는 거야. 하기 싫다는 거야 사람들이. 상무님들도 다 전문들도 공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어차피 뽑아봤자 인재가 안 뽑힌다는 거야. 그다음에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대기업들은 다 역항아리 구조여서 수석이랑 책임 과장이랑 부장이 너무 많아서 옛날에 직급을 없애버리고 다 재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야. 짤릴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재교육을 또 할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걸 나한테 하셔야 하지 채용에 대해서 되게 비전을 제시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채용을 어디가 안 했어요? 현대가 1바로 안 했죠? SK가 안 했죠? 지금은 다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V자 커브처럼 원래대로 더는 안 돌아갈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직도 똑같아요. 이직도 옛날에는 5년 경력입니다. 7년 경력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싸리 왔다리 갔다라 했는데 이제는 되게 빠꼼하게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는 어디 7년 차인데 그러니까 제가 강과장 오늘 만나서 얘기해보면 너가 7년 차 11년 차 이렇게 치자. 그럼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데 내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 11년 하면 그러면 내가 옛날에 이게 뭐냐 옛날에 내 친구가 그거인 거예요. 내가 스키장을 갔는데 너 보드 지금 타야 나 5년 탔지 그러는 거예요. 나는 1년밖에 안 탔다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랬어요. 근데 얘는 가서 점프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막 뺑뺑뺑 돌고 그래서 이거 아시는 분 아시는 헝그리 보던가 거기 웹사이트가 있어요. 커뮤니티인데 스노우보드 커뮤니티인데 얘는 거기서 3개월 동안 합숙을 하면서 보드를 탄 거고 나는 1박 2일씩 5년을 간 거예요. 누가 잘 타겠어? 얘는 거기도 운동신경도 더 좋아요. 얘는 점프고 뭐고 하프파이브카이 탈 정도로 타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낙엽처럼만 내려오는 수준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5년이 경력이 많냐 이거예요. 이런 게 우리의 지금 경력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로 고 작가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는 옥석을 가려나기 위해 기업들이 사활을 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워낙 지금 위기이다 보니까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 많이 아실 거지만 지금 뭐 70%를 하네 뭐 다 주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얼마 어떤 규모로 어떻게 빨리 하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70은 위에 30은 여유가 있잖아. 그러니까 줘도 되고 안 줘도 그게 중요하잖아. 내가 아마 중요하지도 않아. 빨리 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 가끔 유년 경우가 있어요. 현금을 현금을 찔러줘야 되냐 아니면 고용을 안전적으로 해야 되냐 상관없이 빨리 하는 게 무조건 중요한데 이게 나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를 측정하는 기본 베이스는 저축률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축률이 높은 사회라고 하는 사회는 사회의 불안전성이 커가지고 나한테 현금이 꽂아졌을 때 이걸 쓰라고 꽂아준 거잖아. 근데 담가놓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저축을 하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저축률이 높은 사회의 국가 같은 경우는 고용을 안정으로 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저축률이 낮잖아. 뭐 통장 계좌에 그래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돈을 막 찔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실업자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는 이게 아다리가 맞아 들어가면 400만 원씩 받잖아. 한 달에. 근데 미국 사람들은 바로 소비를 많이 하니까 물론 강제적 거리두기 때문에 힘들지만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나라만 다는 것 뿐이지 중요한 건 어떤 것인지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런 것들을 그 우리 정책을 펼치고 하는 사람들이 또 바보는 아니거든요. 그런 걸 다 계산하고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채용이 생각보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는 기존에 말했던 기조인데 나는 그 20대 친구들이 지금 세상 원망할 시간이 없어요. 뒤지게 정신 안 차리면 진짜 내가 볼 때 지옥을 경험하게 그러니까 운이 정말 안 좋다는 건 완전히 인정하고 얼마나 힘든다는 건 다 인정을 하고 근데 어떻게 근데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건 IMF보다는 지금 들 힘들어요. IMF 때는 여러분 진짜 나라 망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 여러분 9시 뉴스 그거 하이라이트 찍어놓은 거 있어요. 재계 37이 어디가 오늘 화해 신청을 했습니다. 재계 26이 부도 났습니다. 재계 13이 이게 일주일 단위로 지금 그렇게는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런 거를 살아온 사람이 98이니까 지금이 20년 오우 엄마 아빠네. 엄마 아빠가 지금 여러분보다 훨씬 힘든 데를 겪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대신 좀 디테일하게 하면 이렇게 하죠. IMF 때는 순간이 엄청 아팠어. 그러나 회복이 쉬웠던 이유는 뭐냐면 구조조정하고 동남아 동남아 중심으로 우리나라 좀 힘들었던 거 전 세계전으로 괜찮았어요. 미국은 괜찮았지. 미국 괜찮았고 유럽도 괜찮았고 근데 지금은 IMF보다는 전 세계죠. 찌르는 게 덜 아프지만 우리나라를 잘했으니까 다른 나라보다 근데 전 세계가 다 힘들기 때문에 이게 좀 오래간다는 거 쭉 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어디 또 기업 관계자 사람을 만났는데 전혀 안 힘들 것 같은데 수출 중심이어서 그 다음에 제품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비대면 뭐 이런 거 하는 데 근데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는 직원들이 파견이 안 된대. 난 그 생각은 못했어. 직원들이 파견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승인을 못 받고 있대요. 일단 승인만 받으면 거기는 관련되면 팔릴 수 있는 제품인데 이 승인이 안 나와서 죽을 것 같대요. 아 이렇게 해도 힘들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팔 수 있어야 되는 곳인데 승인이 안 나와서 죽을 것 같대요. 아무튼 여러분 진짜 이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채용이라는 거는 그냥 뭐랄까 상징적인 단어이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거품이 빠지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최근에 돈이 돈 많은 분들 재벌 이런 거 만나면 타격을 덜 많은 사람들은 되게 웃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망하는 기업이 나면 경쟁업체가 망해서 뭐 이렇게 팔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줍줍을 기다리고 있다고 준비된 사람은 이게 기회인 거예요. 저희도 왜냐하면 원래 안 그래도 오프라인으로 사업을 진출하려고 그러면서 대간을 하거나 건물을 사들이려고 그랬는데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건물 가격이랑 공실이 많아서 너무 좋아요. 더 떨어졌으면 좋겠어 솔직히. 되게 냉정한 거예요. 여러분이게요. 우리같이 사업가들은 당연히 여러분 걱정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왜냐하면 공익활동도 하니까 근데 냉정하게 사업가 기준에서는 캐시만 갖고 있으면 되게 줍줍할 수 있는 찬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 반짝 안 차리면 휩쓸을 일 거예요. 그다음에 고 작가님이 말해준 거 되게 중요한 걸 말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정신 반짝 안 차리면 지금 20, 30대에서 재취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이 친구들이 이게 평생 따라간다는 거예요. 정신 진짜 우리 졸꾸러기분들은 상위 20%가 돼야 되니까 바짝 차려서 준비하세요. 바짝. 내가 100 차릴 거면 110 차리고 120 차리세요.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거가 별거 아닌데 이렇게 해서 그럼 한두 명은 바짝 차릴 거거든요. 나는 그 친구들이라도 살려서 머리끄덩이 근집어서 살렸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 시국에도 이거 꿀 빨아먹으려고 조회수 빨아먹고 미친 소리 하는 새끼들 다 죽이고 싶어. 진짜 나는 그냥 정신 바짝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저는 이제 고 작가님이랑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무엇이 어떻게 변하나 이제 열강으로 여러분이랑 계속 만나 뵙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또 만나요.